오늘은 일본 크리스마스 클미팅 리허설 하는 날 방금 맛있는 오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스케줄 다 끝나고 이치란 라면 먹으러 왔는데 너무 맛있어 어제 이거 한 그릇 다 먹었어 이거는 유로 지났을 때 바르는 제품인데요 땀으로 이 친구들을 다 지우는 게 제 목표예요 리허설 금받지 바이바이 오늘 오후의 간접곡입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셋, GO! Get Closer! 은혜지와 마탈비티의 실제 주의 영상 집은 내 목표 인사 파이크 킹들! 파이크! 파이크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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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고고미유! 파이크! 빈! 파이크 킹들! руб퀘! 파이크! 인사!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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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리허설 Bah! ィ Honors! 동공 활동 동공 활동 bus 중공 활동 이즈 리뷰 이즈 나와 부끄러워 우리 옆에 있는 거다? 그 저희 소품이 좀 크잖아요 소파라든지, 틀이라든지 뒤에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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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어? 괜찮은데? 우리 마사고 타는 이라서 마사고 타는 이라서 아 네 또 뭐다니? 들어와 내가 사라져 볼게 아 왜 이렇게 아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아 왜 이렇게 너무 행복하구요 지금 그래서 뭐야 잘하는 것 다가나 여러분 I want to meet someone I love. I want to meet someone I love you. I want to be a man love. So I love you. She's like you. You're like you. She's lik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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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좋아. 괜찮은데? 실패할까? 뭐하지? 그냥 완전 트레이로 이렇게 푸른다 라고 알고 있는 거라고 크리스마스 타이로 흔디시고 그리고 더 하나 더 맡은 거 1절은 그 자리에서 한 거 잊을 수도 없고 1절 한 거 잊을 때 이거 또 잊을 수도 없고 그죠 또 한 번 할까? 다른 거 보면 이런 거 나머지 자유로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달이 되고 멤버 여러분이 전부 다 마인드 아스파에만 있다 그런 것만 놓으시면 네, 하나, 하나, 하나 네 제가 보너스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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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절 한 거 잊지 마세요 6절 한 거 잊지 마세요 크리스마스니까, 큐리를 그리고 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는 엄마랑 같이 딸기 케이크 맛있는데 한 40분 기다려서 케이크를 픽업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딸기 생크림 케이크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올해에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을지? 루돌프. 루돌프? 루돌프 어떻게 생겼지? 내가 왜 루돌프 안그리고 루피 그리는 거야? 아 루돌프가 좀 못생겼어. 좋아해 주시겠죠? 이번에 선물 박스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팬살을 했는데 왔던 팬분 중에 한 분이 종이 약을 천마리를 접어서 옛날에 회사로 보내주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뜻이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내주는 게 있대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종이 약 천마리를 엄마한테 이렇게 딱 전달을 해줬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팬분이 일본 팬분이니까 일본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팬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진짜 너무 감사해요. 종이 약 천마리 집에 잘 걸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렸고 근데 그 천마리 일일이 다 적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건 제가 종말을 하는... 끝! 소난이에요. 이렇게 가야 다른 그림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쁘다. 진짜 갖고 싶겠지? 이렇게 가야 다른 그림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눈만 바른대요. 어제 호텔에서 윤방이어서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리허설 한 번 짜봤어요. 아니 어제 옆방에서 질리다니가 계속 들리는데 저 형이었죠. 저 여기 옆방이야? 네. 형 좋고? 맞아. 노래 엄청 열심히 하면서 했어요. 이게 확실히 가사가 다르니까 지금까지 한국어로 몇 번이나 했던 그런 아드레나미, 파티라 이런 게 이렇게 가사 하나로 오빙이였다고 합니다. 시켰습니다. 저글링. 저글링 세 개로 하는 건가? 나 일단 알려주시고. 세 개를 어떻게 동시에 돌리지? 응. 말이 돼? 이거 하면 제 목소리가 나왔네요. 넷물에 타? 사실 뭔가 거짓건데? 러비티의 편지를 읽으면서 생긴 재포장 실력. 깨끗하게 러비티의 편지를 읽기 위해 생긴 능력입니다. 깨끗하게 이제 보자. 브래든 정말 저희 데뷔곡이자.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올해 처음 아닌가? 그리고 저번에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가장 보고 싶은 곡. 근데 1위가 브랙이었어요. 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깜짝 선물을 브랙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화이팅.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토니크이네요. 어때요? 선생님이 이거 그려주셨어요? 티 나려나? 티가 많이 안 나네. 두툰 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또 그냥 올라갈 수 없지. 리허설 지감바리마스! 세, 노! 리허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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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체크. 네. 네. 자, 소리가 나요. 바텔거지? 셀러브레이터로 한 번만 더. 좋아요. 셀러브레이터. 이거 리스토어 하면 안 되나요? 세 명. 틱톡 유행하는 것 좀 하면 안 돼? 어, 그리라. 그래서. 제이로만. 날마다 바쁘자. 귀엽겠다. 내일도 바꿔 내일도 바꿔. 진짜 이거 진짜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컴퓨터 푸시는 거 아니지? 이 층에 따라. 오! 나이스 캣치! 나이스 캣치! 오! 아, 이거 진짜 멀리 맞다. 2층까지 맞다는 거야? 큐빅 붙이면 돼. 그래서 너 오른쪽에 딱 해서 이렇게 짜잔 보여주면 반응이 좋을 거야. 짜잔! 하! 이럴 거야. 짜잔! 쪼! 짜잔! 뭐야, 파노라 뭔 거야? 네, LED가 아니라. 네, LED가 아니라. 아, 가벼워. 나와. 너같이 나와. 너같이 나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마만의 그루비티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크리스마스. 뱀미또. 러비티. 아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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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오또상 러비티를 제게 주세요라고 하면 뭐라 해야 돼? 오또상 러비티오 복구니 쿠다사이. 오또상 러비티오 복구니 쿠다사이. 러비티오 복구니 쿠다사이. 러비티오 복구니 쿠다사이. 크리스마스 눈송이. 어때요? 같이 이렇게 왼쪽이랑 태영이 오른쪽이랑. 근데 사진에서 티가 많이 안 나네. 그러니까 사진에서. 조금 나긴 한데. 파이팅. 린나 간다 때. 간다. 즐겁게, 즐겁게. 하나, 둘, 셋. 간다! 영엄 테스 2050 오또상 러비티огод Court иход Advisory. 장면 for demokrat. Let's break down the rules It didn't make me so it depends on the criminal Let's break down the rules popping up immediately The criminal mosquitoes They letignon Can't break down the rules 띤호 뿡니는 이런 flooded substances 너무 être 귀엽다 아카짱도! 아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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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준 아카짱! 야팔이 피출 피출! 카메라 피출! 다다! 아 대화 대화 쌍님아 좋았는데 내가 진짜 그림자지긴 한데 아니 여기 있고 앉아 고개 들어! 안 생겨 지금 안 생겨 지금 딱 예뻐 잘 나왔어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터널 안녕하세요 KT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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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 오셨잖아 아 뭐야 이거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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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당신이 그날이도 이날이나 패스를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교체하는 거고요. 가잇! 만약에 문제 맞추는 사람이 두 명을 여기 서면 이거는 괜찮죠? 그냥 아예 마킹을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려주니까 여기를 사야 되나? 여기 가려주니까 고깨로 와리 와리 제가 또 테스트를 바꾸려 하는데 옛날에 활동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새롭게 해보려 하는데 과연 무대에 비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어. 너무 웃고 많다. 뭐 왔다. 너무 웃고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건 어제 원진이 이거 그럼 우리 그건 플라이는 뭐하고 있었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제가 오늘 이렇게 주근깨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가요? 잘 보이나요? 음 침솔 굳게 생겼다. 오늘 신나요? 화이팅 와나 캐릭터 같지 않나요? 다운하리마스 다운하리마스 음 아 마이투 고고 화이팅 에어 반드시자가 아주 많은거 같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요 한주가 시가 란xis 그냥 세가지mara 감사합니다 최근 유행객들 5번째 우스턱은? 착우한 апたrare 하카나이 unos 하꾸노 하카나이노 Reports B속에서 하reno 하꾸노 어떻게 Former가? 내 몸 짓는 거야? 빨쥬 우사기의 운다에요 시키를 굽고 하큰노 입을 거야 어떻게 불러야, 다이저구? 하큰네 하큰네 아깐만 입고 있지롱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야?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야? 이미 입고 있지롱 아아 우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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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사기 하큰노 안 입어야지 왜 보자! 왜 보자! 내가 거치만! 오바둠 사기 吐く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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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吐いてるんですけど 그럼 여러분 아산봉! 吐く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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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엄마가 크리스마스 팬미팅에 여기 오시게 되는데요 후쿠오카에서 간식을 사왔어요 이거는 명란 쌀 과자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입 베어 먹으면 부드럽고 이렇게 생겼어 근데 맛있어요 두 배속을 해야죠 짜잔! 웃기다 왜 그렇게 웃어요? 2배속을 안 나 아이디어 3개 만들었어 이거는 우리 하는 거 너 이거 그냥 뒤에 해라 두 번째 거 다 같이 할 때 셀럽파이브로 해야지 짜! 유로워 짜! 두! 짜! 유로워 내 느낌 두 배속으로 짜! 유로워 소감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 そして今回は 前と近で 違って 違って できるだけ 日本語で 進めて 進めて 見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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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丈夫でしたか? 응 愛してます 메리 크리스마스 샤리야 오늘 성민이 어제는 눈꽃이었는데 오늘은 별이에요 지금 헤어랑 메이크업 다 받아서 밥 먹을 겁니다 오! 자연광 어때? 얼론이 형 이거 좀 지키고 있어요 오케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실 배는 안 고픈데 잠 깨려고 먹는 거 짐 자면 목이 잠기니까 큰일 나요 아까 리허설 때 태영이처럼 될 수 있어요 너무 귀여웠어 태영이가 귀엽다고 생각한 얼마 안 되면 싣간총 난 일본어는 꼭 샬러드랑 같이 먹어요 밥을 왜요? 그런 뭔가 포만감이 느 sinister 밥을 조금만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어 activities 맛있어? foods limitations 2년 만에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네.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네 좋아요. 되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 한입. 평화 좀 시켜요. 여기 햇빛이 너무 좋아요. 이 햇빛을 15분 정도는 봐야지 비타민 D가 생겨요. 왜 햇빛 봐? 나도 햇빛 봐. 진짜? 햇빛을 보니까 주근깨가 생기지. 태영이 오늘 점 찍었네? 너. 내가 점 찍었다. 정모 형 반짝이 했네? 태영이도 여기 점 보여주세요. 근데 원래 거기 점이 있어서 찍은 거야? 점이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정모 형도 보여주세요. 정모 형. 난 오늘 이거 했는데. 띠용. 맛있게 먹어. 빠이. 버리고 올게요. 띠용. 저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같은 발 같은 소리.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야? It's time to get that. I'm going to be going. XX가 부르는 거야? 나 우빈이 형이 성명호사 눈물 줄 알았어. Baby give me one shot.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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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돋았어. 걔 똑같은데? 오케이. 렛츠고. 사이거 모델. 렛츠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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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마지막 재밌게.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싱크로홀이! 편의점 여기서부터 뵙고든 여러분 아세요? 러비트들이 아실까봐 외워왔어요 우리 공연 끝나고 틱톡 찍은 것도 있잖아요 스본지방 저도 최근에 찍고 싶은 틱톡이 하나 있어요. 오더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구르는 거. 이렇게 마와르. 오 틱톡카. 오 맞아 이거야 이거. 그래 그래. 네 네 네 네. 오오오오오. 자 서민 한번 해봐요 서민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저희가 연습을 했어요. 후퇴스에서. 아 진짜? 찍었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아! 좀 어려운구나. 뮤직크 스타트업!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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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음료수 음료수. 오오오오. 우와. 밥에 얍. 오오오. 마시세요. 그리고 정말 벌칙도 힘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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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또 이상한 짓 한 거야? 아. 뭔가 이상한 짓 한 거야? 물에서 뭐 해놓은 거야? 아. 미스잖아요? 세림이 형 그냥 뺏어 먹다가. 세림이 형 그냥 뺏어 먹다가. 세림이 형 옆으로 찍고 먹었으니까. 모두 노래 부를 때 입 좀 조그맣게 열어주세요. 너무 똥들어. 양쪽 볼 한테요. 양쪽 볼. 저희는 러비티가 쓴 거예요. 아 끝났습니다. 정말. 이거 저희 언제부터 준비했죠? 두 달 전부터 작던 샐리와 한 달 전부터 이제 하나씩 준비해놓은 이런 펜이 형. 진짜 고생했어. 마지막 날이라서 더 러비티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루비가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씹을 때는 그냥 이 곳곳만 느껴지잖아요. 뱉으면 여기 안에 있던 거를 이렇게 다 혀를 지나쳐요. 펜에 샀는데 겨자가 다 남았어. 근데 내가 마신 건 또 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소금물도 있었고 뭐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상한 물이야. 근데 그걸 내가 삼켰어. 근데 겨자 때문에 맛이 안 나오거든. 해냈는데 맛이 이상해. 근데 그 뒤로 물을 또 먹었는데 소금물이야. 박세림 때문에. 김진이 형 사진 보내줘. 사진 보내줘. 사진 보내줘. 마지막 일본 크리스마스 팬미팅이 끝나버렸는데요. 너무 시간이 빠르게 간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또 작년에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왔었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다음 크리스마스 팬미팅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목요일이에요. 근데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나무나무 고맙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롯티 항상 사랑하고. 2024년 잘 부탁드립니다. 하쿠노! 하카라에노! 하쿠노! 하카라에노! 하쿠노! 하카라에노! 하쿠노! 하카라에노! 하쿠노! 하카라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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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카라에